고맙다. 고맙다. 아. 500원짜리. 야 고마워. 그래. 고생하고. 고생해. 행복해. 안 통하면 맨날 우리야.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안 줘주는 거야. 아 나 씨. 여기. 여기 계산 있잖아. 계산. 금고 금고. 이게. 안 열려요? 네. 아 열리네. 아 열리네. 아. 나 여기 왼쪽에서 다 보내시냐고. 그러니까요. 밖에 없어? 비어놔도 잘 먹어. 난 가게 문을 닫지. 잘 잤어. 자네 덕분에 잘 잤네. 고마워. 장모님. 장모님 제가 떡볶이 해드릴까요? 아니 떡볶이는 좋아하지. 아니 떡볶이는 맛은 있지. 좋아하지마. 저녁은 떡볶이를 하려고? 그래 그것도 괜찮지. 한번 제가 솜씨를 발휘해보겠습니다. 저녁때인가? 기, 기라면. 요번에 또 기떡볶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어이구. 떡볶이 진짜 싫어. 진짜 없는 게 없겠다. 아 좋다. 그거는 진짜 좋네. 종합 선물 세트.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괜히 또 드시는 거 아닙니까? 아니요. 드시는 거 아닙니까? 아니요 떡볶이도 잘하면 먹을 만한. 알겠습니다. 이게 라면과 마찬가지고 떡볶이도 이게 타이밍과 순서 들어가는 순서 이게 이제 노하우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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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줄 알았어요. 네 그럴 줄 알았어요. 고지꼬. 그치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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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떡볶이 만들어준다고 해서 좀. 오 진짜 그런데 왜? 의외인데 뭐. 저희들 보시죠. 됐어 나? 시장이 반찬이라고 한참 기다리다 보면 또 이게 맛있어져요. 아니 뭐 맛이 이렇게 없지는 않습니다. 솔직히 예전에 그 베스트의 맛은 안 넘은 것 같습니다. 어때요? 떡볶이 맛도 같고 뭐 매운탕 맛도 같고. 매운탕? 맛있어요? 맛있어요. 아유 한번 한번. 맛있어요. 잘 먹었어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. 아유. 기를 많이 쓰셨으니까 고단하시겠죠. 자야 되는데. 아유 괜찮습니다. 오늘 너무 많이 일을 했어. 아유. 네. 다시 올라가겠습니다. 얼른 가자. 얼른 가 슈? 아까 전에 많이 쉬었죠. 쉬었죠. 낮잠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. 떡볶이를 와서 배웠나? 잘한다고 그러더라고. 집에서 또 떡볶이 해 주고 그랬는데. 올라가서 지금 김서방 뭐 하나 좀 보고 다른 데로 왔습니다. 수고 좀 갔습니다. 김서방하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. 엎드리지 말고 잘 가세요. 어떻게 어떻게. 저번에 또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. 진짜 잘 자네요. 길를 너무 써서 평소에. 표정도 리얼하시다. 표정이 리얼하시죠. 아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애기처럼 자냐. 여기 불을. 어 여기. 일부러. 불을 다 키신다. 좀 쉬었어? 아 예예예. 자네 그 저. 컴퓨터 그 다운받는 거 알아? 컴퓨터 그 다운받는 거 알아? 잘 모릅니다만 일단 뭐 어떻게. 아니 요거 요거 있잖아. 이걸 두 개 놓고 다니니까 힘들어. 예.